SBS MTV와 일본 TBS 채널 미얀마 폰즈TV 그리고 MTV 아시아 18개국이 함께하는 더쇼 10월 둘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.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.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과 전문가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정세훈씨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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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단 일단 전혀 상상 못했어서 일단은 정말 정말 모든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일단 우리 회사 스타십시오 분들부터 우리 또 행운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진짜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시작한 것 뿐인데 많은 사랑 주시고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묵묵히 제 음악을 해나가면서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는 저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세훈씨가 노래 제목에 맞춰 더쇼 무대에서 감수성의 비가 내리는 우비 라이브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크크댄스 풀 버전과 미공개 꿀잼 영상 더 케이팝에서 확인해주시고요 날씨가 부쩍 사늘해졌으니까요 우리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로 해요 알죠 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 더쇼 팬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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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진짜 시간이 흐릴수록 채워지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애고 없던 비에 젖어든 뒤 조심스레 작은 우산을 콧났던 날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어깨 위를 적신 그날의 온기를 선명히 기억해 나는 아직까지 그곳에 서 있어 너에게 고백하던 그날 그래서 너에게 내가 더 미안해 너를 상처 주기 싫었어 지금 받고 있는 전화를 내려 다시 달려갈게 창밖에는 눈물 대신 비가 내려오고 이 순간 내게 모든 마음을 담아 사랑한다고 말할게 미안하고 또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다른 팬분들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로 시간이 흐를수록 비워지는 게 아닌 채워져 나가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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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зап its heck i 영상